태어나자마자 미국으로 가버려서 부산 기억은 아무것도 없어요? 태어나자마자요? 미아리 기억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린 시절에. 아 내가 그랬어요? 네. 사실 그게 제일 모르겠는 부분이에요. 엄마 말로는 태어나자마자 미국으로 갔다곤 했는데 내 기억 속에는 한국의 거리들이 있거든요. 그게 어떤 기억인데요? 그게. 어 죄송합니다. 거기 아줌마! 거기 서요! 아무튼 그런게 있어요. 제니씨 궁금해요 조금만 들려줘요. 네? 아 좀 이상한 장면이에요 불쾌하기도 하고요 의사 말로는 나를 불안하게 하는 쓸데없는 망상이라고 그렇게 지워주려고 하는데 의사가 지워주려고 했다니 그정도로 안좋은 장면이에요? 그 의사분은 누군가요?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? 인터뷰 한다는 핑계로 쓸데없이 사생활이나 캐묻고? 엄마 상관하지 말아줄래? 내가 이경이 나고 있다길래 이래서 와봤다.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게 있다면 책 내는 거 다 취소해버릴 거야. 내 손님이야. 무리하게 끼어들어서 이러지진 마. 암튼 경고야. 일 얘기 말고 사적인 얘기 묻지도 말아줘. 알겠어? 네. 뭐지? 그냥 저러고 갈 리가 없는데. 녹음기? 또 시작이네. 엄마. 이젠 바보같이 당하고 있지만 않을 거야.